여러분 안녕하세요.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. 여기는 요즘 뜨고 있는 상성동의 김대균 어학원입니다. 제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보니까 참 똑똑하고 영리해요. 이 친구들이 전 세계 나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전국을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중국과 미국한테도 당하지 않고 계속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는 거야. 게릴라죠.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직접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그걸 배우고 만들게 된 영감을 얻어서 만들게 된 사람이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베트남 애들의 전투력 게릴라전을 좀 응용을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하루반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. 근데 그게 돼요. 시험 직전 하루반 이런 거가 됩니다. 토익 시험 직전 하루반입니다. 시험 직전 하루에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강의를 해봤더니 반응이 아주 좋아요. 이것도 최초로 만들어봤고 또 시행해 나가봤어요. 또 여러분에게 또 이 반을 소개합니다. 김대균과 함께 시험 직전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. 우리 토요반에서 토익 만점 수강생도 나오게 됐고 또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. 토요반의 토익 시험 직전 하루반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면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. 김대균과 함께 토익과 인생에서 성공하십시오. 그리고 즐거운 인생 사십시오. 감사합니다.